압시 좋지 아 이거 기분이 하네 이거 점수 올릴 때는 다 잉크가 좋아요 여러분 2, 3 잉크가 되게 좋아 내가 만약에 탱커 오면은 막 힐러 유저분 잘 하시는 분이잖아 마음하는 사람께 딱 하면 좋아 솔 키워봐 오토템 늦겠다! 늦겠어 이거 아 일단 받으세요 힐을 받으세요 오른쪽 겐지 아 이건 망했다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나 빠진다 그냥 안 되겠는데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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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하러 깜짝이야 유정 유정은 넘어가버리고 어.. 이 며칠을 계속 하는거야? 저.. 계속 말해 제가 루시오를 바꿔야 될 것 같지 않냐? 뭔가 바로 뚫릴 것 같지 않나? 아니야 아니야 이걸 찾다 빨리 바로 와요 이리오세요 아 정말 봐야 돼요 아.. 하지 마 나갔다 나갔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블린보 블린보는 맞는거 같은데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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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새끼 아이디를 언네임드로 해가지고 왜 내 따라해가지고 사가지 없는 새끼 목소리가 막는거 같은데 목소리도 좀 닮았어요 부산사람이랑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잠깐 다시 말해봐요 네 2층 와요 2층 엔지 티변에 빠졌어 필 아 아나컷 와 에이스 하하 한개 한개 아 아 아 너무 아까워 아 자유야 자유 옆 옆 옆 모서리 뚫는건 아니라는거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내려버려 내려버려 아나 엘지 뭐야 나이스 오 나이스 아나 나이스 우리 힐러 없어 지금 우리 힐러 없어 지금 뒤에서 자리아 드자고 아 아 아 15% 실화 아 아 이거 이거 이쪽 이쪽 사실 로드가 잔어 Uh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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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갔어? 5병! 아 이게 끌려 아 저 5병 아니야 진짜? 왜 나갔어 이 캐릭터? 아니 안그래도 작은 대가리 대가리통 머리카락밖에 안보이는구만 100만명 좋아 100만명이래 아 나 자아 근데 아 큰일났다 아 내가 하가비 야 이 삼 으아아아아아아 Fi 진짜 미쳐버리는데 죽어 자기 욕하지마여 나와 누구야 ㅋㅋ 자기 욕하지마여 누구야 ㅋㅋ 자기 욕하지마여 누구야 ㅋㅋ 와 인생게임 가야겠다 영구의 사기 다시킵 아 심해는 내가.. 아 메크리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러면 투퇴투딜 가야되요 아니 쉬메트라 유저가 아닌데 왜해? 할수도 있죠 패작이야? 아 4400이었는데 땡크였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패작인거 같은데요 저사람이 패작비를 낳는데 이 새끼? 아니야 디바로 꿀빨다가 떨어지신 분일수도 있어요 그런거 많으라고 디바.. 디바 대꿀이였어 진짜 근데 진짜 투퇴투딜 가야되요 저 심해 딜러라 생각하고 굴림보 맞다던데요? 누가요? 상대팀이요 닉네임은 똑같아 아니 닉네임 때문에 똑같은게 오히려 많이 받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? 레벨 레벨 보자 알고 있었어요 괜찮죠 이 정도 말했는데 어 저희 밀어보죠? 조합 맞춰가지고 저희가 더 잘하는거 같은데 그냥 심해 딜러라 치고 시메트라 패작 맞는거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방금 방금 루슈 했잖아요 뭐했죠 방금 이사람? 뭐했죠 방금 이사람? 이사람 계속 그냥 심해했었어요 아 진짜요? 아 심해하다 메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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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투퇴투딜을 맞춰봐요 제가 루슈 할까요 그러면? 아.. 제가 루슈 할까요? 1을 해야되지 않아요? 아니 2을 해요 개인질 빼야되요 탱크에요 탱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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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가봐요 가봐요 파이팅 해봐요 우리 3d1 우리가 맞춰될요 바로 힘으로 밀요? 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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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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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있고 피곤해 빠졌어요 자리안 딸피 숨었어요 아.. 공부를 만나가지고 상대 겐지야 겐지 이거 파라 꺼내는거 어때? 뭐야? 아 심해 오오오오오오오오! 이속 때릴게요 라임 안피 라임 안피 가사 1대 라임 안피 겐지 안피 다 패스 오케이 오케이 홍 다 뺐어 홍 다 뺐어 홍 다 뺐어 뷔슈메트라 순간이 동비 위치 컹 하나야 지켜! 하나야 지켜! 고고고! 하나 반 피! 하나 한방! 아 망했어 망했어 나이트반에 자리아님이 문안이면 내가 석양으로 여기서 문잡아야겠다 우리 원기옥이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3대 피트 있겠네 나 살려도 자탄 쓸까? 방백옥 껴야 되는데 아이쿠 플랜 나와 아이쿠 플랜 나와 우리 드래곤 얼 왔어요 왔어요 고고고 와! 와! 야 다음거 겐지 아 야 겐지 아 야 겐지 옆에 겐지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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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잘못 걷는데 방벽 때문에 아이씨 오운 사람이 없었어요 아 아 이 구무수었는데 방벽 때문에 못 샀어요 아 미치겠네 그 정도 기적을 만들어 봐야겠다 기적을 만들어 봐야겠다 갈등 와! 하나 한방 진짜 나이스 고고고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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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기적을 만들었다 자리야 궁 얼마 남았어요 자리야 궁 오케이 오케이 잘하면 기적 나온다 이거 잘하면 기적 나온다 진짜 나이스 팀 없어 여러분 2층에서 대체하면서 궁채요 자리야 궁채요 기적을 만들어야 돼 트레이버에 더 찼어요 궁채하면 궁채요 궁채야 궁채요 기적을 못 만들어서 내꺼야? 백 백 백 백 기적은 백 백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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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폴스 슬라다 와 씨 진짜 폴스 슬라다 다시 싸워볼까? 잠시만 기다려 기다렸다 가자 기다렸다 기다려봐 아 시멘트라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2층 2층 아 방금도 하늘에 닿았다 자리야님 네 기적을 만들어봅시다 히비디바비디도 갑시다 잠시만 기다려봐요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럼 기다려보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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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야 자요 위에서 오케이 바로 가도 돼요 바로 가도 돼요 바로 가도 돼요 뭔가 피없어 피없어 애들 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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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딸피 근데 나와도 없어 거점 밟아 거점 밟아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다 잡았어 우리 다 잡았어 우리 다 잡았어 포커싱 말하면서 포커싱 말하면서 로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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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죽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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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네 살아간다고 공격이 좋아 탈빈 탈빈 공격이 좋아 기적이 좋아 까비 까비 아 다시 기적입니다 . 만들어야 겠다 왕 시작 왕마 면따 뭐 하지오는게 하나도 없어 여기 집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누가 와 내가 폴스를 몰래달려 볼게 여기 다 찾거든요 다 찾는데 아 아깝다 하긴 3텡이라 죽을 사람도 없구나 라인 밖에 마지막게요 마지막게요 아 아깝다 정의는 지절로 실현되지 않아 정의는 지절로 실현되지 않아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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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래 야 라인은 정면으로 이래 정면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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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와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잡아 으ck 이리절로 낙จ 아 비 요 들고 varies 아이씨 야 밟아 밟아 오른쪽! 하나! 여기있다 다 잡았어 진짜 서경이.. 진 진짜 와아 진짜 맥크리 방금 진짜 기적만들 진짜 진짜 방금 나 진짜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빨리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칭찬 한 번만 해줘 진짜 나 지금 너무 뿌듯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봤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들었어 하나 못 봤어 하나 못 봤어 하나 못 봤어 하나 못 봤어 아 다들 잘하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쉬멘트라 또 하네 이거? 네마님 별궁선 열려 안돼 안돼 원일로 가야되요 원일로 오냐? 아 아 아 아 메일도 괜찮은거 같은데 하나 원일로 가야 되겠다 하나 원일로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솔져야겠다 하나 원인을 갈거면 솔져 이 시간 벌어 숙박과 뭐 할래요 안 안 할래요 레마님 잘했다고 10개 소문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벤지 모스트해 근데 결국 라인 모스트 하핳 종신구 아닙니까? 저는 골드랑 아케이드에서 라인 일들을 져가지고 친구 먹고 잘 안하는데 ㅣ 저 한조 유조 아니냐구요? 네 제가 골드인데 한조 대기 중 한 번 해드릴까요 지금? 막아봐요 여러분 진짜 막을수있어요 이거 막으면 무슨거 하던데? 진짜 막자 이거 무슨거에요 아 이거 역전을 만들어야되는데 이거 시메테라가 순간이던게 했으면 게임이 됐어요 아 까비 아 까비 아 진짜 막자 이거 진짜 집중해요 진짜 집중해요 빡지풍 3분 막을수있어 가루 stand 복 binary 아더 hu 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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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엉을쪽에다가 도망가야돼 저 막 UH gen kanske 저거 와 Grant 오킹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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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눌렀어 라인 눌렀어 자리야 딸피 방금 당황해가지고 E 올린거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말아요 왼쪽에 캐릭터 들어갔어요 트레이어 캠 빠졌어요 로드 돌았어 로드 돌았어 로드 로드 돌았어요 로드 떨어졌어요 밑에 조심해요 전면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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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 안아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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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 수 있어 마구 수 있어 왜 못 막아 마구 수 있어 기적은 만드는거야 기적은 아앜 아앜 지겹다와 기적을 부르자 1분 남았어 1분 아앜 뭐지 야 라인아 못잡아 아 이거 왜 스트레트 뒤에 콩이 쌤 힐 조금만 여기 빠졌어 여기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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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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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 정보 봐 콩이 쌤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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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할 동기 품할 동기있어 화이팅 화이팅 품할 동기 크기도 저거 이거 어떻게 해? 와 진짜 기적이야 기적 나와라 나와라 하나였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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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하하하 하하하 저 부케 친추 안걱하셨어요 보기만 나오면 치추 해드리거든요 아 저흰 1필 뒤에 유튜브 보시면은 다들 제 유튜브에 나오실거에요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목은 뭐라고? 이번판은 로드무그의 기적 유튜브 갑시다 바 바이